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 건데요. 저는 이 두 단어를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상당히 처음 배울 때는 낯설은 단어입니다. 갱그린, 갱인가? 갱그린. 이건 썩는 걸 말해요. 썩는 거. 그냥 썩는 거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한번 뭐 괴좌, 탈쩌 이러는데 또 한번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괴좌이, 탈쩌이. 이게 썩는 걸 괴좌, 탈쩌라 그러는데 낯설지가 않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인. 이거는 편두통인데 편두통인데 머리가 두통이 한쪽 반쪽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 머리의 한쪽 편인 거죠. 이 미는 마이그레인 이렇게 바르는 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이는 이게 해미, 해미, 반이라는 뜻이고요. 반에서 해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인은 여기서는 여러분이 크레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크레인. 이 크레인은 스컬. 이런 하개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기준기 같은 거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지, 나 씨는 거의 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성음이고요. 크. 그는 유성자음인 거고. 이건 무성자음인 거고. 그, 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하, 반쪽. 세미, 세미, 해미, 반쪽. 우리가 반구를 얘기할 때도 해미, 스피, 여기는 반구잖아요. 이 미가 마이그레인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게 해미에서 온 단어예요. 반쪽 머리인 거죠. 크레인이 스컬, 두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m bored. 지루해요. My hands are fine. 손은 괜찮아요. 제 손은 괜찮아요. He amended. 그런 말을 수정한 거죠. Well, amend가 고치는 거예요. Well, not fine.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괜찮아요. 기능할 수 있어. 기능한다. 이러니까. 그럼 뭐 사용할 만해요. Ingenious man, like me. 저 같은 이렇게 창의력 있는, 재능 있는 명석한 사람은 Can compensate. 보상을 하죠. 밥값은 하는 편이에요. Come은 함께. Pen은 펜델에. 뭘 재서 나눠주는 건데. 내가 옛날에 고기 한 덩이 받았으면 똑같이 같이 고기 한 덩이 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밥값을 하려고 그러면 밥을 먹은 게 있으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보상하는 거예요. Compensate.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An ingenious like you. 너 같은 그렇게 창의력 있는 사람도 Could. 잘못하면 End of. 끝에 가서 끝난다. With. 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손이 다친 거죠.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게 앞쪽에 나올 거예요. End of with.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냐. 이런 거죠. 뒤에 이제 예문이 나옵니다. 스테이디. 거기 머무러. Keep watching. 감시하고. Stay out of the house. 스펜드를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The Pro Merger Campaign. 합형을 찬성하는 캠페인은 Treated Scuds. Scuds as a well-intentioned. 의도는 좋지만 괴짜. Out of his death. 자기의 역량에 벗어나는. 깊이가 자기 키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자기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주장했어요. Even if he. 아. Even if he. 안 보이니까. 또 내려가야 되네요. He raised the money. 돈을. 그가. 몰 수 있다고 하더라도. It was a key. 이번에는 Treating. Treating. 그게 뭐냐. Band aid. 여러분. 긴급 붕대죠. 긴급 붕대로. 썩는 걸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거죠. Dependent. Lucrative proposal. 그 수익이 남는 제한을. A cop. The deal. Cops은 짭시잖아요. Cops. 그러면. Cops의 특징이 뭐예요. 잡는 거잖아요. 잡는 거. 잡거나. 그래서 제한을. 받아. 잡 캐치. 테이크.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워크 더 프랭크. 이 프랭크는 이제 옛날에 배에서. 배의 그 한쪽 부분에다가. 널판지를 딱 하고. 그 위를 걸어서. 이제 걸어가서. 이제 벌을 하는 거. 걷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뭐. 그만두든지. 벌받든지.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제한을 받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런 제한이었다는 거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갱그리는 썩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괴좌 탈적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마이그레인이지만. 헤미. 그레인은 크레인이니까. 편두통.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마이그레인. 영국식. 미국식. 영국식에서는. 영국에서는 이거를. 미그림. 이렇게 발음해요. 그르네이드. 이건 수류탄인데. 수류탄이나 체류탄 같은 걸 말해요. 성류하고 비슷한 데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스페인에서는. 그르나세로. 이렇게 되는데.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넘어갑니다. 워크 더 프랭크. 백전 밖으로 내면 판자기를 걷는 데서. 지휘에서 물러나다. 갓 더디. 짭세가 받는 거라 그랬죠. 그리네이드. 수류탄 온 거고. 그라나 세이로. 제가 스페인어를 못 배워서. 스페인어는 이 발음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세이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기동대원이란 뜻. 폭동 진압 특별대원이에요. 수류탄 맨날 갖고 다니니까 그렇게 했죠. 체류탄 갖고 다니는 특별. 기동대원은. 미그림. 이게 편두통. 우울공상인데. 영국에서 쓰이는 단어고요. 미국에서는 마이그레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레이트라진. 후기 라틴어에서는 헤미크레니아에요. 헤미. 헤미크레니아. 헤미가 반쪽인 거예요. 헤미스피어에서도 배우죠. 지구의 남반구 북반구 할 때 그 반구를 헤미스피어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레인은 크레인으로 기억하려는 거죠.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스커로 기억하고 미는 헤미. 반으로 기억하자는 거. 어디 반쪽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갱그리는 궤저탈처 부패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리스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강그레인아. 이팅쇼. 이팅이 먹느냐고 할 땐 썩다요. 썩는 상처에요. 썩는 상처인데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밴드웨이드나 붙여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강그레나로 됐다가 브로드 가서 다시 C로 가서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데 궤저탈저 이렇게 외워갖고는 느낌이 안 와요. 그냥 썩는 거 이렇게 이해해야 쉬워요. 그래야 아까 첫 문장에서 쓱 나오면 앞에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손이 썩는다. 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다 손 썩고 말아. 이런 거죠. 아유 영리한 놈아. 영리한 놈도 잘못하면 손 썩고 말아. 손 썩고 말아. 이해되시겠죠. 손이 쭉 나왔으니까 손 썩고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밴드웨이드 갖고 손 썩는 걸 썩는 걸 이렇게 괴좌 탈저 갑자기 이런 데다 괴좌 탈저 그러면 어렵잖아요. 괴좌나 탈저를 치료하는 거 그게 아니고 썩는 걸 밴드웨이드 붙여갖고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갱그린과 또 마이그레인도 아무튼 이게 반해서 그레인이 크레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단어가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갱그린 단어를 한두 번 봤겠어요. 무지하게 많이 봤죠. 저도 영어를 좀 하니까 할 때마다 갱그린 나온 괴좌 탈저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썩는 거로 딱 이해해주고 있어야 손 썩고 자식아 손 썩어 그러다가 그렇게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룬 거예요. 갱그린 마이그레인 이렇게 나왔는데 마이그레인은 편두통 알긴 아는데 단어 자체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아무튼 두 단어는 좀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